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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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여기 어디에요? 여기 정보고 저갑니다. 여기가. 지금 인천공항에 소속이 되어있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항공기를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만 600km, 입출항 합치면 1200km 되고요. 전국공항은? 전국공항은 더 되죠. 부산, 김해, 제주까지는 1,400,500km. 평균 저희가 하는 건 평소 같으면 800km 정도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600km. 안내 내용이 평소와 다르게 길어지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전국공항은? 다시 전국공항에 있는 곳으로 핸들링을 통해서 확인하고 전국공항에 있는 곳으로 핸들링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전국공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핸들링을 통해서 전국공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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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안되면 송환되는 거고 적극화면 입국을 하는 거예요. 질병을 막는 것도 국경을 막는 업무 중에 하나이니까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인 거고 저희가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선에서 방어를 하고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우리나라의 확진자나 의심자들이 줄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1차적으로 막겠습니다. 조작에야 하는 장면이 될 수 있죠. 조만간에 도착했습니다. We're not 기쁩니다. We're not 기쁩니다. We're not 기쁩니다. We're not 기쁩니다. 한국분들만 지금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외국인들은 지금 못하게 되어있어요. 진짜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은 벗어야 해요. 얼굴 촬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마스크를 타실수록 위험에 노출되어있죠. 그런 해야죠. 잘하고 있어요.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괜찮은 것 같고요. 다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antes